아프다 진짜 미친 듯 시험 보고 진짜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송을 켰는데 아무도 나 안 봐준다 프로필 바꾸는 거 바꿔놨는데 잘못 바꿔서 계정이 아예 삭제될 뻔했다 계정 리스 중지된다 프로필 진짜 나 같은 거는 그냥 거의 죽으려고 반복하는 것 같아 눈 속에 운영거리가 너무너무 벗겨진 것 같고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진짜 나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나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 안 되는 거 아는데 틱톡 메시지라도 주세요 저 같은 거 살 수 있게 진짜 진짜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너무너무 힘들어 제 다리 한번 보여줄게요 인증해야 되니까 제 다리에요 너무너무 퍼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파요 제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더 안 좋아지지 아주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진짜 살고 싶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살고 싶어 나 살면 안 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말 안 돼 안 계속 너무너무 셌다 한 번만 살려줘 진짜 나 진짜 살고 싶어 너무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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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